미국의 위성 인터넷 업체 스페이스X의 통신위성 행렬이 스페인에서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3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저녁 무렵 스페인 마드리드 상공에서 일렬로 비행하는 스타링크 위성들이 포착됐습니다. 포착된 위성들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저궤도 위성으로 모두 55개입니다. 이들 위성들은 발사 이후 서서히 예정된 궤도에 안착하게 되며 초저녁 밤하늘에서 지평선에서 오는 햇빛에 반사돼 밝게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3,600개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2020년대 말까지 4만 2천개의 위성을 확보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